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통 매듭 중에서 파리 매듭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파리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파리 매듭 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중간에 제가 그 가락지 매듭을 하나 이제 끼워 줄 건데요 미리 가락지 매듭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가락지 매듭 또 동영상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그리고 고리를 만드시고 자 생쭉 매듭입니다 생쭉 매듭 생쭉 매듭이 되요 자 여기 바짝 조여 주겠습니다 여행 자 이제 중간에 여기다가 가락지 매듭을 끼우는데 자 이것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좀 더 예쁘게 하려고 장식하는 거죠 뭐 자 이 가락지 매듭을 바짝 당겨 줄 거에요 자 제가 지금 요 생쪽 매듭에서 요 자 꽃잎 양쪽에 있는 꽃잎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어요 살짝 가락지 매듭을 넣으니까 이 꽃잎의 길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 매듭을 이렇게 바짝 조여 주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중 매듭을 하나 할 건데 먼저 꽃잎 속으로 양쪽에 꽃잎 속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되시고 이렇게 자 이 두개의 고리로 두개의 고리로 생중 매듭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생중 매듭을 해볼게요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쪽 고리를 자 왼쪽에 있는 고리로 덮어 씌워 놓은거에요 그래서 자 고리를 바짝 조여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끝목 이것으로 고리를 만들어 다시 고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고리가 모자가 되어서 이 두개의 끝목을 덮어 씌워 줍니다 그리고 이 두개의 끈 사이로 자 오른쪽에 있는 끈이 뒤에서 앞으로 자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덮어 씌웠던 모자를 다시 벗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그리고 자 그대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자 생중 매듭이 우물장자가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우물장자가 보이죠 자 이걸 바짝 당겨주고 지금 꽃잎부분에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우물장자가 나옵니다 자 꽃잎부분에 크기를 시작서부터 줘야 되겠죠 가락지 매듭 아래로 내려오는 이 끝목부터 조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 내려오는 건 지금 뒤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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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가운데 들어가는 가락지 매듭은 그냥 제가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매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책 갈 필요 자주 쓰는데요 이렇게 끈이 벌어지니까 여기다가 돌에 매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에 매듭 자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간 끈 부터 먼저 당겨 주세요 그리고 아마 있는 끈 그래서 암 앞뒤 면이 x 자로 나오는 돌의 매듭이 하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원 인제 더 음 거기서 끝목을 잘라주고 자 이런 핀으로 이 매듭 씨를 다 풀 거에요 하나 한가닥 한가닥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다시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핀으로 이제 가닥가닥 풀었구요 이제 이게 꼬불꼬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한번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제가 드라이로 말렸더니 이제 조금 이렇게 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매듭 책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